3승 1패 미래세층권이 3승 1패 미래세층권이 3승 1패 국군체육부대도 폭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를 좀 묶어야 됩니다 지금 박규현의 서브 박규현의 강타 통화입니다 0대2 2점을 먼저 내준 국군체육부대 김민혁 곽유빈입니다 이야 너무 나고 있어요 네 유리해 보입니다 이번엔 나갔어요 붙어서 3구 4구 5구째 범실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복식을 하다보면 많이 유리한 경기 연결력이 좋은 팀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김민혁의 서브였구요 김민혁 네트 걸립니다 아 아 아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밀리지 않더라든지 코스가 일정합니다 이걸 좀 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랠리가 이어져요 살짝 벗어나는 오준성 좋습니다 처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걸 좀 훔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나갔어요 있어요 3점 차입니다 4대7 아 김민혁의 탑스팬 통합니다 우려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점 차 자 김민혁 허를 찔러 끝까지 상대가 쫓아와 있습니다 아 잘 받아냈습니다 오준성 선수 6대8 아 아 나갔어요 김민혁 점수가 다시 3점 차가 됐습니다 아 이번엔 박규현 백헨드 박규현 헛 서버 오준성 네트 걸렸어요 바퀴가 어려웠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으어어어 박규빈 푸쉬 싸움 길게 탑스팬 대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으어어어 으어어어 미 박규현 오준성의 멋진 플레이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으어어어 으어어어 아 네 다시 앞서갑니다 그리고 코스도 안보입니다 모션이 좋아서 아 예 게임 포인트 으어어어 으어어어 여기서도 통점이 됩니다 최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으어어어 김민혁이 쏴봤는데 박규현의 광각함 예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으어어어 나갔어요 박규빈 백핸드 탑스팬 다시 한번 박규현의 서버 으어어어 오준성이 끝납니다 오준성이 대체를 또 잘해줬습니다 2대1 길어요 어 예 이번엔 나가 잘 지는 팀이 조금 유리합니다 예 네트 걸리고 하는 괄교빈입니다 이따가 범치를 씁니다 아 콱여빈 이번에는 민권 오준성에 서브입니다 야 네트 걸렸 3 대 4 으어어어 레츠 맞고 나가는 곽이빈 지금 πά 아 아 아 거기면서 안정감이 느껴져요 아 이번에는 그렇군요 자 한 포인트 차입니다 아 네트와프 나갑니다 서비스 김민혁 오 오진성 조금 전에 아쉬 자 김민혁이 짧은 서브 야 서브부터 네 그렇습니다 오오 길게 밀어봤는데 이게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반환플릭으로 갔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8대8 동점 오오오 백현드 한 포인트 뒤져있는 김민혁 과규빈 8대9 오오 김민혁 꺾여가면서 네트폼 처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역할이 확실히 있어요 아 넘어가지 못했어요 매치 포인트 박규현 오준성 아 김민혁 10대10 두번째 게임도 듀스로 이었습니다 와 포인트 플레이 끼후에 들었습니다 와 대답했어요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네 철저하게 짧게 가지고 가줄 필요가 있어요 네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버텨냈어요 오준성 세 번째 게임 1대1 아 김민혁 마지막에 액션도 좀 있었고 네 걷어 올립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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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 승패가 걸려있는 이번 매치 이 번 매치 오우 와우 랠리에서 호스 방향이 약간 불규칙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는 까다롭죠 어 날카로워요 광규민입니다 흐트려줘야됩니다 오준성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김민혁이에요 2대6까지 벌어져있습니다 강한 모습 좋았습니다 과기빈 이번엔 네트 맞고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본인의 서브 대단하네요 과기빈의 서브 6대6 동점이에요 과기빈 8개 주고 과기빈 선수한테 4구 공격을 맡겨야됩니다 6대7 아아 세번 홀 어 나갔어요 들어내야 되는 상황 세번째 게임 물러설 곳이 없는 마지막 게임입니다 다가네요 나가 아 걸렸어요 한 점차 아 박지 못합니다 광규기 라인홀 아 나가네요 역전 지금 리시브 궁금합니다. 밖에 리시브. 어! 뺄지 못합니다. 뺄지 못합니다. 뺄지 못합니다. 뺄지 못합니다. 뺄지 못합니다.